랑구 언니 이런 데서 탁! 노상 딱! 아이고, 아이고, 돈이 언니, 여기서 한참 주무시고 오세요 어! 이렇게, 이렇게 해가지고 탁 와서 언니, 바다 보면서 언니 짠! 어? 짠! 아, 좋다! 이거 아니여 이거 아니야, 이거네 바로 그거 아니여 우리가 바라던 바는 그것이죠 그 바라던 바는 그건데 왜 우리 여기서 움직하고 있냐고 아이고, 좋네 아이고, 오늘 영업 안 해 아, 오늘 술맛이 너무 좋네요 괜찮아요 이분들, 이분들 막걸리 3통씩 지을 것 같아요 취객이다, 취객! 아, 풍경도 좋고, 바람도 좋고 오늘 날씨가 흐려서 오려 느낌 좋다 카메라 뜨서 언니 최대한 귀엽게 갈게 하나, 둘, 셋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아, 아이고 그러면 저랑 고모님이랑 따이밍 다녀오겠습니다 아, 이날씨? 이날씨에요? 이날씨 간다고? 진짜 죽겠다 언니 괜찮아? 가자! 언니! 안녕! 갔다올게! 즐거웠어! 형 생일아 야, 니네 무슨 남과여 같다 프랑스 영화 남가요